자 그러면 우리 이 abstract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형식부터 좀 살펴보죠. 저는 예제를 만들었는데요. 여기 보시는 것처럼 parent 클래스가 있고 그 parent 클래스를 상속받는 child 클래스가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우리가 본 적이 없었던 키워드가 이렇게 붙어있는데요. 이 키워드가 바로 abstract라고 하는 겁니다. 자 보시는 것처럼 parent 클래스가 a라고 하는 메소드를 구현하고 있다면 그것을 상속하고 있는 child 클래스도 자연스럽게 a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겠죠. 자 그런데 부모 클래스에서 b라고 하는 메소드에 앞에다가 abstract라고 붙이고 이 메소드를 정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코드에 정의는 없고 그 메소드의 형태만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클래스를 상속받는 자식 클래스들은 반드시 b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렇게 구현해야지만 됩니다. 그걸 구현하지 않으면 에러가 나서 아예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. 즉 마치 인터페이스처럼 특정한 클래스가 어떤 특정한 메소드를 자식이 반드시 구현하도록 강제하고 싶을 때 그 메소드의 펑션 앞에다가 abstract라고 써주고 그리고 그리고 이런 abstract라고 하는 키워드가 붙어있는 함수가 하나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클래스 앞에다가도 이 클래스가 abstract 클래스라는 사실을 저렇게 키워드를 붙여줌으로써 마킹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것을 상속받는 자식 클래스는 이 abstract로 되어있는 메소드를 반드시 구현해야 되는 예 그런 강제성을 갖게 된다 라는 것이 바로 이 abstract입니다. 자 그러면 여기 있는 format.php라고 저는 abstract라고 하는 디렉토리에다가 format.php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방금 보셨던 코드는 지워버리고 다시 코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 여기에서 제가 일단은 parent 클래스를 만들게요.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클래스는 두 개의 메소드를 가질 겁니다. 하나는 public function a echo a 두번째 function b echo b 이렇게 두 개의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. 자 그리고 제가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건데 그 클래스의 이름은 child 클래스입니다. 자 그리고 이 child 클래스가 익스텐즈 parent 클래스 라고 해주게 되면 이 child 클래스는 이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a와 b라고 하는 메소드를 모두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자동으로 되죠. 상속을 받은 것이죠. 자 그런데 이 상속 이 상속에서 부모 클래스가 갖고 있는 자식에 물려준다라는 측면과 함께 자식 클래스가 어떠한 메소드를 반드시 구현하도록 강제하고 싶을 때 우리가 뭘 하면 되냐 저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로 abstract 클래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. 자 그때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자식 클래스가 반드시 구현하도록 강제하고 싶은 메소드 에다가 a, b, s, t, r, a, c, t abstract 라고 적습니다. 그리고 abstract 라고 적어준 이 메소드는 자식이 반드시 구현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구현한 것이 없어야겠죠. 그리고 abstract 메소드를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클래스들은 그 클래스 앞에다가 abstract 라고 이렇게 붙여주셔야 됩니다.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그 php 파일에 에러를 냈는데요. 에러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음 child 클래스가 어 하나의 abstract 메소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써있고요. 그리고 파어런트 클래스의 abstract 메소드인 b 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구현해야 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. 마치 인터페이스처럼요. 자 그럼 저는 여기에다가 어 public function b 이렇게 구현을 하고 리로드를 해보면 에러가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즉 부모 클래스가 갖고 있는 어떤 특정한 아니 부모 클래스가 갖고 있는 메소드들을 자식에게 상속하는 것과 동시에 음 자식 클래스가 어떤 특정한 메소드를 반드시 구현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 바로 abstract 라고 하는 것의 형식입니다. 감사합니다.